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나 발자신처럼 너무 당장인다. 내가 뭔가 좀 더 웃어봐야 했더라구요. 여러분들도 잔다 잔다 하자고. 어제 저도 티비로 보니까 또 생각이 안됐더라구요. 그래서 내가 오시는 줄은 몰랐어요. 그런데 또 갑자기 못 오신다고 또 예를 들어서 보니까 또 야당하고 이랬다니 또 다리가 다 빈다고요. 빨리 잘 풀려야 되는데. 사람들이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해. 이렇게 해야 돼요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과 함께 좋은 일을 위해서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karir mito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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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